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7월의 세번째 주죠 주간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일 또 한주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길을 모아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집중해서 타로를 먼저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구요 여러분의 주간운세입니다 자 그럼 신중하게 시작해볼게요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7월 주간운세구요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저는요 타로를 모두 오픈했구요 자 여기 보시면요 휴식의 자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휴식의 키워드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상승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상승의 타로는요 높은 곳에서 멀리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이면서 이 타로는 또 고독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죠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좀 편안한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타로를 한번 쓱 봐보세요 느낌적인 느낌 어떠신가요 제가 늘 말하는 눈과 귀가 없는 타로가 여기 나와줬구요 요거는요 악마에요 편안하고 휴식이고 안녕 뭐 이런 타로 말씀드렸는데요 악마와 눈과 귀가 없는 뭐 사기꾼 속임수의 타로까지 나와줬으니까요 이게 음 이번 한 주가요 대인관계는 일단은 0점입니다 여러분은요 자 분명히 하시는 일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에요 좋은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보인다고 할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지 잘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할까요 자 그런 한 주가 될 거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악마나 여기 이렇게 속임수로 상징하듯이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너 그거 안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이 좀 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금토 뭐 이렇게 갈수록 예 마음을 좀 비우셔야 돼요 예 찌팡이 하나를 든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구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황제와 왕이 여러분을 예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구요 예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번 한 주에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구요 자 휴식의 키워드 있구요 그 다음에 약간 고독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으세요 예 미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구요 여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절대 안되구요 그 어떤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 스스로 예 여러분이 생각해오던 그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악마와 속임수에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고 황제입니다 새로운 출발 예 지팡이를 들고 있죠 여러분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예 그게 평화와 안력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은 많겠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 그냥 나는 그냥 너 조언 되라고 얘기 얘기한거지 참고만 해야지 이걸 나를 탓하면 어떻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지금은 사람 잡아먹을 듯이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다 이게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 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고를 막 해야 되겠죠 예 전혀 책임지지 못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 여러분이 예 갖고 있는 생각을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대인관계 0점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듣지 마시고요 결정과 선택 내리셔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 내리셔야 되고요 상승의 타로 있으니까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황금의 타로는 없어요 금전적인 이익은 아닐 거지만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하면 되겠다 어떤 계획이 세워 지실 거예요 자 여기 휴식하는 한 주 자 릴렉스 이 악마들한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머리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고독의 키워드라는 거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죠 예 여러분의 가실 길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이 타로는요 제가 마지막까지 아껴둔 타로입니다 조이라는 타로예요 남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자 연애운이 굉장히 좋아요 예 무진장 좋습니다 예 연락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뉴페 들어올 거고요 예 짱남과 썸남 이번 한 주에 한 발짝이 아니라 두세 발자국 나가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바로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요거예요 자 투자라고 생각하라 자 투자라고 생각하라 제가 봤을 때요 이 조이라는 타로 예 남녀가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라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요 좀 먼저 얘기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연락하시고 뭐 이런 거 먼저 움직이신다면 예 잘 되실 거예요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울과 예 칼로 상징되는 결정의 타로 선택의 타로 예 심판의 타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민되시겠지만 이 이 타로는요 칼을 휘둘러 움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라 연애운 쪽으로 이번 한 주 굉장히 좋고요 연락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무조건 연락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한 주도요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복탁 복탁 자 자 7월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선책지고요 집중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느낌적인 느낌 어떠세요 한번 쓱 봐보세요 일단 한가운데 요 타로는요 전차의 타로입니다 전차 그리고요 자 고독해 보이지 않나요 예 새가요 혼자서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예 강아지는요 충성심 그리고 성실을 나타내는 타로예요 댕댕이죠 예 이 세장의 타로가 핵심의 타로고요 이 바람개미는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여러분 스스로 많이 혼란스럽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타로예요 이번 한주 연애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연애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되나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되나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해야 되나 헷갈리실 거고요 비즈니스도 내가 이거 계속 해야되나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이 일을 정말 계속 해야될 일인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헷갈릴 겁니다 하지만 예 핵심은요 전차예요 밀고 나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타로 변화와 변덕을 암시하는 타로예요 예 달은 이렇게 동그라치만 시간이 갈수록 기운다고 하죠 쩜쩜쩜쩜쩜쩜 예 기운이 예 세태합니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달은 또 아시죠 쩜쩜쩜쩜쩜쩜 또 이렇게 가득 차요 동그란 또 원이 됩니다 자 그렇게요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상태를 상징해요 그게 여러분의 이번 한주예요 여기 이렇게 세 명의 어머니들이 세 명의 아주 여인들이 등을 맞대고 이 자연 풍성한 자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만큼 아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걸 상징합니다 이 마법사의 타로는요 여기 손바닥을 펼치고 있고 그 사이에 욕망과 목적 달성을 암시하는 태양이 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가시는 길이 맞다는 의미이고요 여기 이렇게 원숭이의 타로는 어리석음 그리고요 달의 타로 아래에는 예 생각을 암시하는 하늘색의 타로 예 트러블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고민이 많다는 걸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원숭이 원숭이의 타로와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답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만 많이 하면요 사람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각은 예 물론 필요하죠 예 근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몸을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예 전차입니다 밀고 나가시고요 지금 이번 한 주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요 우직함이에요 우직함 예 견뎌내는 거예요 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악마나 무너지는 탑이니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 칼 뭐 이런 게 나왔으면 바람개미는요 상황도 안 좋아진다는 걸 상징하는데 일단 그건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요럴 때는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 그냥 몸만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시면 예 그거 아시죠 그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뭐 그런 것처럼 몸이 먼저 따라가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따라갑니다 예 아무 생각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우직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변화 없습니다 이동수 없고요 예 제외 뭐 짱남 썸남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좀 충직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몸이 힘들만큼 몸이 너무 힘들만큼 벅찬 예 그런 과제가 부여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번 한 주 좀 빡세게 하시고 주말에 좀 푹 주무신다든지 뭐 이렇게 가시면 되세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전차에요 밀어붙이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네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에게 어떤 예 이야기를 해줄까요 시킨대로 한다면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요 예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킨대로 예 하던대로 예 뭐 9시 출근이면 9시 출근 뭐 야근이 주어지면 그냥 야근하시고 예 자 가보겠습니다 이타로요 태양입니다 예 긍정의 긍정의 최고의 긍정을 암시하는 태양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나와준 거예요 예 이번 한 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냥 몸으로 움직이십시오 자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예 예 예 긍정의 예 긍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냥 몸만 움직이십시오 예 결과가 좋을 겁니다 결과만 보시고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자 그게 여러분의 이번 한 주세요 자 응원합니다 복탁 복탁 자 7월에 자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구요 자 타로를 신중하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간운세에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구요 야 요거 음 여러분 제가요 예 뭐 많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해바라기구요 요타로 보이시나요 요거는 행운입니다 행운 모든 행운을 자 요렇게 소용도를 치면서 빨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될 거예요 예 축제를 벌이는 여자 그리고요 이거는 황제인데요 예 황제가요 예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 바로 여러분의 한 주라는 거죠 그리고요 요타로는 자 눈에 보여지는 자 성과로 나타나는 예 그런 한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요 자 이 타로는요 우주의 타로에요 우주 완성 목적 달성 결과를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가면을 쓴 여인입니다 요타로 느낌은 어떠신가요 자 이 타로는요 라이벌을 상징해요 라이벌 뭐 다른거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연애에서 라이벌이 있다면 지금 날려버리는 그런 시기세요 예 너무너무 예 기운이 좋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 하고싶은대로 다 하시구요 절대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구요 여러분 하고싶은대로 다 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좋아하시는 혹시 기다리시던 제외나 짱갑 썸나 그분 주변 자 뭐 누가 있던 없던 그런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기실거에요 예 보상이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이구요 예 태양이니까 예 예 이 시기에는요 뭐 뚜렷하게 여러분이 뭐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무언가 열심히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 이루어질거에요 잘 되실 겁니다 예 예 흘러가는 대로 맡겨라 라는 의미의 강이 흘러가죠 예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예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요 긍정의 기운 행운의 기운 목적 달성과 완성의 기운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되는 기운을 예 맞아 들이시는 이번 한주 라고 보시면 되세요 7월달 예 최고의 한주니까요 뭐 하실거 있으면 이번 한주에 다 몰아서 하시구요 다음주는 그냥 쉬어버리세요 다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7월 하반기 그냥 다 쉬어버린다고 생각하구요 이번 한주에 그냥 다 몰아서 그냥 다 해버리세요 예 일도 그냥 이번 한주에 하시는 겁니다 야 이번 이번 주에 할거 많으시겠네요 이거 하시고 어 다음주에 좀 휴가 가시려고 그러시나요 예 뭐 어쨌든 이번 주 그냥 다 모든지 다 추진하시고 결정 내리시고 선택하시고 뭐 사람 만날 거 있으면 만나시고 요럴 때는요 하늘이 도와줍니다 좀 부담스러우신 일 밀어두셨던 일 그런거요 이번 한주에 하시면 정말 좋으실거에요 제가 또 어떤 말씀은 이동수 뭐 이동수 좋아요 예 그리고 예 누군가 여러분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고 태클이 들어와도요 고춧가루 짓을 해도 여러분이 너무 예 기운이 좋기 때문에 예 뭐 그냥 큰 의미 없을거구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짱남이나 썸남 제외에 그 사람 주변에 여자가 있어도 여러분이 다 이겨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거는 라이벌 뭐 라이벌도 아니에요 이건 생각하지 마시구요 연락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시고 예 뭐 하튼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예 자 이 코스머스 우주 완성 요거 굉장히 좋은 타루고 요거 요거는 이제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예 그 다음에 황제 황제가 나와줬습니다 예 뭐 나서야 될 일 있으시면 나서시구요 예 제가 뭐 더 좋은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은데 예 여러분 눈을 살짝 감았다가 예 집중해서 그리고 눈을 살짝 떠주시구요 자 지금 딱 떠오르는 무언가 예 가장 고민되시는거 가장 걱정하셨던거 그게요 이번주는 풀리실거에요 예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요거 마이너 타로 예 메이저 타로도 아니에요 예 살짝 예 고춧가루 요거 빼고는 다 엄청나게 좋은 타로로 쭉 나타났어요 뭐 이번 한주 놓치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울거에요 뭐든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자 전력 투구하라 예 쏟아 부으세요 아 다 되실겁니다 전력 투구하시구요 자 내 사랑의 해답까지 가볼게요 요거는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내 사랑의 해답 가봐야될거 같아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야 아마 여러분은요 비즈니스에 욕심을 많이 내시겠네요 항상 그래요 그죠 선택과 집중과 결정을 내려야되죠 아 여러분은 아마 비즈니스에 음 더 집중을 하시겠지만 예 연애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예 결정 내리신다면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자 라이벌이 설사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예 아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음 자 비즈니스에 120점 드릴게요 그리고요 연애에 80점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만약에 만약에 조금 트러블이 있으셨다면 이번 한 주는 음 그냥 놔두세요 지나가세요 긁어 부스러우면 될 수 있고요 예 대신 비즈니스나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그리고 무언가 결정 내리고 다 너무 좋아요 예 그게 이번 한 주니까요 음 열심히 하시되 예 연애 쪽은 어 먼저 연락하진 마세요 그거 하나만 딱 제가요 주의사항 좋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꾸로 매달린 산에는 너무 무리하셔서 체력적인 예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게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체력관리 잘 해 주시고요 자 그게 이번 주 여러분의 운세입니다 자 응원할게요 폭탁 폭탁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신중하게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회의 타로가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길의 끝에는 태양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마지막은 무조건 태양으로 장식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승의 타로가 있습니다 음 자 이번 한 주에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고민과 문제 해결이 동시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뭐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이동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차가 이렇게 한 가운데 온 게 아니라요 자 이렇게 예 예 이 좋은 자라는 타로 아래에 이 전차 이건 전차의 타로예요 전차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요 굉장히 신중해지실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신중하게 예 예 돌다리로 또 두들겨 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겠지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세요 예 조금 빨리 어떤 결정이 됐든지 간에요 빨리 예 선택하시고 빨리 결정하시고 예 미루시면 절대 안 돼요 예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그게 예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놓여진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 예 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 예 이렇게 까마귀로 상징되는 예 고민과 트러블 문제거리 앞에요 여러분은 이 칼을 든 사내입니다 뭐 킬러죠 예 킬러가 되서요 나아가셔야 돼요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결정 내리세요 예 여러분이 뛰어드시기만 한다면 기회가 보일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요 어 답이 안 보여요 이거는 아 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문제거리 문제거리가 주어지는데요 예 빨리 결정하시고 예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게 끝나겠구나 라고 답이 보여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함께 함께 하는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혼자 나아가시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인관계는 제가 70점 드릴게요 여기 북소리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들어봤자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요 바보의 타로 어리석음을 타로를 암시하지만 여기 벼랑 끝에 서있는 거예요 소녀가 근데요 이 타로는 하늘을 향해 날라간다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뛰어드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는 타로입니다 자 망설이지 마세요 생각이 깊은게 아닙니다 생각을 깊이 하셨다면 그거를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감한 예 결정이 또 중요하신 거예요 먼저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보이실 거예요 상승의 타로니까 이번 한 주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 받으실 거고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이동수 좋아요 이동 먼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주 초반에 달리세요 예 빨리 빨리 예 지금 고민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뭐든지 결정 내려버리시고요 자 이럴때는요 짱남과 썸남 먼저 한번 연락하시고요 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연락하시는 거 아주 좋아요 자 그런 한 주 되셨으면 하고요 대인관계는 조금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길을 기울이실 필요 없으시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서 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길을 스스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펼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감탄할 것이다 캬 감탄할 것이다 예 어 무언가 예 빨리 움직이시고 빨리 결정 내리시면요 길이 보이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최고의 선택지라고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생각으로 움직였을 때 예 좋은 결과가 보여진다면 선순환이라고 하죠 예 자신감이 붙는 거니까요 예 일도 마찬가지 연애도 마찬가지 먼저 움직이십시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일을 벌려버리시고 예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 없으시고요 예 자 이 한 주가 지나시면요 여러분한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붙으시겠네요 예 자 네번째 선택지구요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자 말탄 기사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시면 예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이번 한 주예요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자신감이 붙는 한 주 스스로에게 확신이 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주 이번 한 주를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짠 형 알 알 알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